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토크 주가가 폭락이 오나 폭등이 오나 한결같이 삼성전자만 사랑하는 천만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한번 소통의 시간, 소통의 시간을 넘어서 혼자 떠드는 시간이에요. 아침 1교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침 6시 되면은 자동적으로 딱 취침해서 기상이죠. 기상. 기상시간에 기상. 기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부지런한 분들. 놀라워요. 부지런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아침을 저와 함께 보낸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제 스스로 영광입니다. 영광.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좀 애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떠들어 되도록 한번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을 떠나서 삼성전자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뉴 삼성. 뉴 삼성을 공언했어요. 뉴 삼성. 그러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은 칼추만 취하죠. 칼 한번 빼들고 새롭게 뭔가 삼성을 변화의 길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29일날 보니까 새해 인사 제도 혁신안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직이 좀 더 젊어질 것 같아요. 젊어질 것 같고 30대. 30대면 청년들인데 30대 임원들도 나올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 모습인데 연수원에서 관계사 사장단하고 회의를 주제하고 전자제품 비교 전시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참 오래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뉴 삼성을 거듭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런 인사 제도 혁신안이 아까 말한 29일날 이제 발표됐고요. 미래지향이라는 수식어를 한 단계 올렸나? 하여튼 미래지향이라는 수식어가 눈에 띄었어요. 미래지향.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그런 인재 제일 신경영 철학. 혀도꼬입니다. 신경영 철학을 이어받으면서 글로벌 감각의 강점을 지닌 이부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 방식의 유연하고 수평적인 분위기를 삼성에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플렉시블하고 수평적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앞으로 삼성에 많이 꼽힐 것 같은데 과거에 이병철 선대회장은 인재 제일을 회사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고 합니다. 인재 제일. 하여튼 그분은 1957년이죠. 국내 최초로 공개 채용을 실시해 가지고 우수 인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고주의 인사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삼성은 인재 육성하고 조직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본격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 때는 이를 이어받아 가지고 신경영을 통해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앞장을 서죠. 그래서 1993년이에요. 국내 최초로 대졸 여성 공채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95년에는 학력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열린 채용을 선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의 전문직 제도 도입을 하고 여성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 리더십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사 혁신을 추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삼성은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서 암기 위주의 필기 시험을 1993년 폐지를 해버려요. 그리고 지원자의 종합적인 자질을 평가하는 삼성 직무 적성검사 삼성 직무 적성검사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대학생 인턴제하고 2011년에는 장애인 공채 등 제도 도입에 앞장서기도 해요. 하여튼 이런 흐름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이 부회장은 직원들이 개개인 역량을 개발하면서 회사와 함께 상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제도 혁신을 추진해 오죠. 특히 그는,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조직 변화를 위해서는 수평적이라는 것 같아요. 그 수평적 문화정책이 필수라는 판단으로 갖고 있어요. 필수적인 판단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 2016년 직급을 단순화시켜요. 단순화를 골자로 해가지고 제도 개표를 실시를 했어요. 하여튼 삼성전자는 기존에 7단계에요. 7단계. 뭐가 7단계냐. 이게 7단계의 수직적인 직급이 있어요. 이런 직급 단계를 직무 역량 발전 정도에 따라서 4단계의 경력 단계, 경력 개발 단계로 변경을 시켜버리고요. 직원 간의 호칭도 뭐뭐님, 땡땡님, 아니면 땡땡 프로 이런 식으로 바꾼 바 있다고 하네요. 이를 좀 한층 진화시킨 시도가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미래지향 인사 제도인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실리콘밸리식의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인사 제도는 약간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 같고요. 임직원들의 몰입과 상호협력적인 그런 것들을 촉진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를 통해서 더 뛰어난 인재로의 성장 그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춘 것을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을 위해서 계급별 표준 체류기관하고 승격 포인트를 폐지해버립니다. 폐지하고 과감하게 발탁 승진을 하는 거야. 과감하게 발탁 승진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직급 단계가 뭐가 있냐. CL이네. CL. 캐리어 레벨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CL2, CL3, CL2가 사원 대리, CL3는 과장, 차장급이라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각각 10년 가까이 지나야 승격이 가능을 했어요. 승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업무 성과, 직무 전문성에 따라서 몇 년 만에도 승격이 가능한 거야. 그냥 초특급 승진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능력만 있으면 곧바로 차장도 지급시킬 테고 부장도 시키겠죠. 하여튼 능력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예전에 부사장하고 전무로 나뉘었던 임원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폐하는 것 같아요. 부사장. 부사장으로 통합해가지고 임원 직급 단계를 축소해버려요. 기존에는 능력을 인정받아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직으로 승진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를 단축시켜버려요. 30대 임원, 40대 CEO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사내 인트라넷의 직급 및 사범 표기를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승격 발표도 폐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상호적으로 높임말 사용을 공식화해가지고 직원들이 서로 직급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알 수 있지 않나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만 삼성은 국내 다른 기업들이 공채 제도를 폐지하고요. 상시채용 트렌드를 택하는 등 그런 상황에서도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공채 제도를 유지하기로 해요. 삼성이 공채를 지속함으로써 국내 채용 시장이 안정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할 때는 직급이나 연차가 기입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능력, 전문성을 중시해가지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자가 주요 거점에 공유 오피스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사업장 내 카페나 도서관 등에 자율 근무전을 마련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구축한 것도 뭐 약간 실리콘밸리시 그런 자유로운 그런 업무 환경 조성을 벤치마키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그 직접 챙긴 새 인사제도는 그 뉴 삼성을 향한 그런 새로운 도전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면모를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 부회장은 최근에 미국 출장길에서 추격이나 뒤따라오는 기업과의 격차 벌리기만으로는 이 거대한 전환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힘들고 좀 고통스럽겠지만은 그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가보지 않는 미래 그런 새로운 삼성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이렇게 대풀이 강조를 하네요. 그래서 한 내년에는 이 부회장이 구상하는 그 뉴 삼성을 본격 가동하는 첫 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다들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 또 글로벌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또 이 부회장이 실리콘밸리의 그 일하는 방식을요. 약간 삼성이 약간 도입해서 결정한 것만큼 다른 국내 기업들도 뭔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만 성과를 못 내거나 그 자리만 차지하던 그런 임원들의 경우에는 이번 인사 개편이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올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차와 각종 보고서에 맡겨있던 그런 젊은 감각이 이 부회장이 뜻대로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뉴 삼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한 번 좀 더 기대하고 삼성전자를 좀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심 여기까지 지금까지